아 내가 또 뭘 건드렸나? 우리 이제 그리 못 본데 아저씨 왜 살아계세요? 멍청한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대 독자인데 치료 중단이라니 혹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필이 그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산 사람 도움을 좀 받아야지 그냥 막 숙돌아가더라고요 수진이도 필이 좋아했어 수진이가 날 좋아했다고? 근데 내가 죽는 테니